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초일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초일구 길민교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 미초일구는 지난 3월 31일서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미초일구 21개동을 돌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초일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위기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지 미초일구에서는 일명 골키버분들이 3,743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지난해까지 2,657명을 발굴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길민교 주무관님께서 직접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느낀 점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강연 중에 이분들이 웃고 웃으면서 또 마지막에 감동을 하면서 따뜻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미초일구에는 따뜻한 분들이 참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올해 미초일구 21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미초일구 골목골목에는 따뜻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계셔서 모두가 행복한 미초일구가 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미초일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화이팅! 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명예사회 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인데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런 따뜻한 소식이 좀 더 많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 예체능관에서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1차 수급량은 2,700명분으로 5월 30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과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루 900명씩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셔틀 차량 등 수송 대책도 마련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예약 시간에 맞춰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추월구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는 4월 9일 기준 2만 8,207명으로 약 79.6%의 동의율을 보였으며 정부의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네, 미추월구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설했다고 하니 참 반가운데요. 앞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용종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마을탐방을 하면서 야외 현장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여한 학생은 2개 학급 31명으로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와 학익동 호미마을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미추월구 가족센터를 방문, 자연생태교육과 도시 텃밭체험, 다문화체험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사회교과과정과 연계한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마을자원 이해와 함께 애양심을 높이는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마을 해석사 19명을 양성했으며 10개 탐방 코스와 워크북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6월에는 백학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며 향후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